하지만 난 참을 수 없다고, 와플! 이게 뭐야? 나야, 나, 와플! 너도 여기로 왔구나, 와플핑? 숨어서 마법 쓰는 그 버릇은 여전하군 뿜뿜! 빨리 뭔가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은데 여긴 그럴만한 것들이 없어서 심심해 납작해져라, 와플! 와플핑! 우와, 너 여기 있었어? 맘대로 납작하게 만들면 발성 좀 버리지마, 말랑! 내가 어뜬다고 그래, 와플! 재료들이 모두 납작해져서 제대로 된 디저트 만들 수 없어, 포예! 하지만 납작하게 만드는 게 내 일인걸, 와플! 여기엔 엉망으로 만든다면 마법을 써서 널 참을 수밖에 없어, 샤샤! 우와! 저, 잠깐! 알았어, 알았어! 그만할게! 하지만 난 참을 수 없다고, 와플! 으아, 깜짝이야! 으악! 또 어디로 숨은 거야 샤샤! 아... 모르카락 하나 안 보여, 곳이! 어? 어? 근데 가게 안에 뭔가 이상하지 않았쇼? 와플핑! 여기 있는 거 다 어디가! 빨랑빨랑 나오라고 마요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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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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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플핑! 거기다! 으악! 왜 날 방해하는 거야! 납작해져라! 와플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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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! 나 왔어! 어? 으악! 이제 방해 못하겠지, 와플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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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! 으악! 과연 막을 수 있을까? 납작해져라! 와플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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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죽었쫌우! 으하하! 슈웅! 어! 으허허! 으헉! 티린티린 캣티린! 디다트 큐브의 수록으로! 디다트 킹틱, 와플틱, 캣치! 오히려 내 코가 납작해졌네, 와플!